도민 사회에 필요한 분들은 호소하고 여론을 환기하고 그런 역할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주민들이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인 교회가 좀 파이팅이 부족한 거 아니냐 파이팅을 직역하면 싸우라는 얘기인데 싸우라는 게 아니고요. 견제할 건 견제하고 견제구는 야구 좋아하시는 거 알겠지만 견제구를 제대로 던져야 도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어희룡도 이사가 대권을 도전한 이후에 인사 부분에 보면 보은 인사 아니냐, 직근 인사 아니냐는 비판도 있고 그 얘기인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해군 제3함대 사령부가 서귀포시 토평댕 일대의 이 지역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제의도 협의를 요청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그 뉴스를 접했습니다만 일단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글쎄요. 지금 3함대의 군사 보호구역 지정 제의도의 협의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뉴스로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군사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럼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때 제의도가 좀 더 적극적인 의견 계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특히 이제 시사평론가 김동현 박사가 제주의 현안을 날카롭게 분석해드립니다. 시사전망단 지금 시작합니다. 네. 라디오 제주시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은 시사전망대 시간인데요. 오늘도 김동현 박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제의도가 굉장히 흥렁하죠. 그런 뉴스가 굉장히 큰데 이 와중에서도 원희룡 도지사가 뉴스 메이커가긴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죠. 제주도 뿐 아니고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면 무척 원희룡 도지사가 언급되어 있는 보도들이 상당히 많고요. 오늘도 제가 방송료비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원희룡 도지사가 한 방송에 출연한다더라 라는 보도도 있고요. 또 하나 보니까 최근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해서 페이스북에 비판하는 글을 썼는데 이 내용도 각 언론에서 받아서 썼고 그래서 지금 보수당에서 대선주자가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원희룡 도지사의 정치적인 중량감이 본인의 뜻대로 커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물론 중앙정치무대에서 원희룡 도지사가 자꾸 소환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데 다만 그러다 보니까 뉴스메이커가 원희룡 도지사가 되다 보니까 제주 지역의 현안 문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현안 문제를 중에서 모든 요소가 뉴스메이커가 원희룡 도지사가 된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보니까 지금 제주도위회가 열리고 있거든요. 임시회. 7월 16일부터 28일까지 보름 가까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도위회 그동안 제왕적 도지사라고 하는 이 권력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해달라는 도민들의 주문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상무만 아내서도 그렇고 아마 이 방송을 두는 청취자분들도 지금 도위회에서 나온 뉴스가 뭐가 있더라 이렇게 더듬어 봐야 될 정도입니다. 물론 시설관리공단에 관련된 조례라든지 문화예술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언급이 되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도위회에서 해외연수 관련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런 정도의 뉴스가 가지도 못하는데요.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면 글쎄요. 지금 도위회가 임시회 기간에 제주 도위회가 회계 기간에는 도위회의 권한 그리고 입이 많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이렇게 주목받는 기간에 도위회가 견제와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그리고 그럴 때 아마 제주도 지역 현안 문제와 관련해서 제주의 언론들도 도위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도위의 존재감이 원희룡 도지사가 뉴스메이커의 중심에 서 있는 것에 비하면 조금은 좀 미약하다. 도위의 분발을 바란다. 이런 말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원희룡 도지사가 뉴스메이커라는 말씀은 사실 중앙언론에서 많이 뉴스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원희룡 도지사의 말들을 많이 이슈화 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사실 다 중앙정치를 위해서 하는 얘기지 제주도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이게 이슈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앙언론에서 원희룡 도지사를 바라보는 입장과 제주 지역에서 원희룡 도지사를 바라보는 입장이 전혀 다르겠죠. 중앙무대에서는 언론이 주목하기 좋은 환경이잖아요. 특히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대권주자가 딱히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원희룡 지사가 대선 도전을 하겠다. 사실상 선언을 했기 때문에 많은 중앙의 언론들이 원희룡 도지사의 행보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원희룡 지사가 갖고 있는 정치적 중량감이 있기 때문에 다만 제주 지역 언론에서는 그런 뉴스보다는 지역 현안 문제에 관련돼서 도지사의 입장을 듣고 싶고 하고 특히 지역 현안의 문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도지사로서 도저히 좀 전념하면서 지금 쌓여있는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리더십을 바라는 도민들 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아쉽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인데 또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오지도 않고 도의회 얘기하셨습니다만 지금 사실 이번 임시회가 굉장히 중요한 게 2차 추경을 또 심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직사회라고 하는 게 운영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돈, 예산이고요. 그리고 인력. 사람과 돈을 돈에 대해 돈이 결국은 행정조직으로 움직이는 근간인데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심의권을 제일 도의회에게 주는 이유는 편성권은 행정에 있지만 행정이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 도의회가 제대로 된 견제를 좀 해달라고 한 주문이고 그런 주문들이 결국은 권력에 대한 견제를 제대로 함으로써 도정을 지금 제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저희 도민들의 주문이 담겨져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경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요즘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도정의 방침이라고 하는 게 원희롱도지사가 아무리 언론에 나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봐야 행정의 움직임은 예산서열을 보면 나와 있거든요. 예산서가 어떻게 편성돼 있고 어떤 예산에 더욱더 집중이 돼 있는가 그것이 결국은 앞으로의 행정이 어떤 길을 가느냐 그러니까 도의회가 그런 부분들에서 맥락을 잘 짚고 그걸 또 맥락을 아무리 짚었다 하더라도 그걸 이슈화시키고 그리고 도민사회에 필요한 분들은 호소하고 그리고 여론을 환기하고 그런 역할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주민들이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인 도의회가 좀 파이팅이 부족한 거 아니냐. 그래서 임시의 기간 동안에 파이팅이 넘치는 모습으로 도정에 대한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해주는 그런 뉴스들을 아마 청취자분들도 기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파이팅을 직역하면 이제 싸우라는 얘기인데 싸우라는 게 아니고요. 견제할 건 견제하고 견제구는 야구 좋아하시는 거 알겠지만 견제구를 제대로 던져야 도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전함수 의장도 저희 방송에 출연을 했었는데 이번 추경을 철저하게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국 의회에서 또 철저하게 심사를 한다는 것은 도민들의 관심이 쏠려야지 또 그 부분이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거나 지금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부각이 안 되는 모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도민들께서 더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가장 순서일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의원들께서도 지금 예상과 관련해서도 더 많은 심도 있는 논의들을 좀 해달라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슈를 물론 도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좋죠. 그런데 이슈를 만들고 이슈를 통해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존재가를 만드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인들에게 요구되는 하나의 능력이 아닌가 싶은데 그걸 파이팅으로 표현하셨군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지금 왜냐하면 지금 현안 문제가 굉장히 만만치 않아요. 특히 이제 민선 7기 원희룡 대기 도정에서 최근 이제 민선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굉장히 큰 도마교 언론 문제 중에 하나가 인사 문제거든요. 아시겠지만 행정시장 임명뿐만 아니라 지금 어희롱도 이사가 대권을 도전한 이후에 인사 부분에 보면 이게 보은 인사 아니냐 칙근 인사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고 그 얘기는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지금 제주연구원장이 공석이죠. 제주관광공사 사장도 이제 얼마 있으면 임기가 끝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임기가 끝나거나 공석인 기관장 자리에 벌써부터 언론을 통해서 누구누구가 내정됐다더라 내정설이 지금 파닥에 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내정설에 대한 내정설을 받고 의혹을 받고 있는 인사들의 구체적인 실명까지도 언론에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시겠지만 제가 행정시장 임명되기 전에 언론에서 행정시장 임명 관련해서 누구누구 된다더라 예상을 하고 있다. 그 예상이 아마도 맞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 언론의 보도도 구체적인 인사의 실명까지 거론하고 있다는 건 결국 언론이 여러 가지 정황이나 보도를 통해서 충분히 할 만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텐데 그러면 지금 원희룡 도정의 인사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공정한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요. 물론 측근이라 하더라도 능력과 자질이 있는 분이라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인물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제주연구원장 같은 경우에는 제주그린빅추진위원회 위원장 K모씨가 거론되고 있고요. 지금 제주관광차기사장에는 원희룡지사의 대학후배인 또 다른 K모씨도 유력한 것을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 저기 모씨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언론을 통해서 이름은 다 나왔기 때문에 제주연구원장은 김상엽 전 제주그린빅추진위원회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린빅추진위원회 위원장까지 얘기를 했으면 이름 다 나온 건데 그 다음에 제주관광공사도 김원전 제주도협치정책실장 얘기하시는 거죠? 네. 제가 먼저 얘기를 안 꺼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인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인물로 지목된 분들이 지금 별다른 해명이 없거든요.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런 부분들의 언론의 예측이 맞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사실 뇌정설이 나왔던 인물들이 거의 다 됐거든요. 네. 그렇죠. 최근 들어서. 안동호 제주시장 그리고 김태엽 서귀포시장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김태엽 서귀포시장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특히 음주운전 전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런 행정시장 임명이나 기관장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 오희룡지사를 도왔던 인물들 왜냐하면 지금 제주의료원장에 오경생 제주의료원장 임명했습니다. 오경생 지금 현 제주의료원장은 웨딩홀 사전선거원당 아마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실 텐데 웨딩홀에서 자리를 만들어서 원희룡도시사에 대한 지지 당시 후보였었죠. 원희룡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그래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유죄가 확정된 거죠.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인상 물론 벌금 80만 원에 대해서 벌금 액수가 많다 적다 이 자체가 죄의 경중을 따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사안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요.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왜 죄의 경중을 따져야 되냐면 선거라고 하는 건 민주주의의 꽃이죠. 선거야말로 가장 공정하고 페어플레이가 되어야 되는 민주주의의 축제자인데 선거법을 위반한 측근 인사를 제주의료원장에 임명하는 것 그리고 제주의료원장이 되기 전에는 제의도 개발공사 비상임 이사로 일하게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원희룡도시사의 인사가 본인사다라고 하는 언론의 비판이 언론의 비판을 위한 비판만은 아닌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최근에 위원회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긴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가 원희룡지사로 시작해서 도의회로 다시 원희룡지사로 돌아오긴 했는데 어쨌거나 그런 것들을 또 견제를 잘 해달라고 의회 주민도 같이 인사도 얘기를 하신 것 같고 그 얘기만 하다 오늘 다 끝낼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물론 코로나도 있고 원희룡지사도 있고 뉴스가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좀 묻혀진 뉴스 하나가 있어서 이 얘기는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 묻혀있는 뉴스. 다른 게 아니라요. 해군이 제주민군복합항 그러니까 강정해군기지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확대했잖아요. 그런데 해군 제3함대 사령부가 서귀포시 토평댕 일대의 이 지역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제2도 협의를 요청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이 토지는 국방부 소유의 국유지인데 해군 3함대 사령부 소속에 항공대가 있거든요. 인근에는 해병 93세대니까 아마 예비군 훈련, 남자분들 예비군 훈련 받으셨던 분들은 93대대 하면 어딘지 위치가 대략 가늠이 될 텐데 중요한 건 이곳에 바로 인근이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이고요. 그리고 돈내코 계곡도 자리하고 있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하는 이 해군 3함대 요구가 과연 적절한 것이냐라고 그리고 토평 일대의 주민들의 반발도 고생되고 있어서 이 뉴스는 좀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그 뉴스를 접했습니다만 일단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군사보호시설로 지정이 되면 군사시설보호법에 관련해서 각종 개발행위라든지 여러 가지 행위들이 제한이 됩니다. 출입도 금지가 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 인근에 사유주가 있는 주민들로서는 재산상,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귀포시 토평동마을회도 임시총회를 이 사안 때문에 열었다는 것 같겠습니까? 그래서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이면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통해 불편을 겪는다. 그리고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이 있다. 그래서 반대한다라는 건데 일단 주민들의 반대 움직임에 대해서 군은 군부대 울타리 안에만 군사보호를 지정하겠다고 하는 건데 지금 삼함대 군사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될 건 아무리 군부대 내라고는 하지만 강정해군기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같이 이 사안을 놓고 본다고 한다면 글쎄요. 지금 삼함대 군사보호구역 지정 제의도의 협의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뉴스로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군사보호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사실 제한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철체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밖에도 예전에 예를 들자면 드론을 띄울 수 있었던 곳인데 드론을 못 띄운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요. 가장 무서운 게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서 관련된 행위를 법에서 그만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처벌조항이 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큰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일단 제주도와 협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주도에서는 어떤 의견을 내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제도의 입장이 조금은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지근하다. 왜냐하면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이나 이런 모나제를 관리하는 기관이 제주 세계자연유산본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의견을 낸 것으로 언론 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자연유산본부가 입장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지정하라는 곳이 한라산 천연보호구역과 가깝다. 그래서 지정에 신중을 기한다라는 입장을 전하는 것을 알려졌거든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네요. 그러니까 지정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하는 의견 제시 자체가 결국은 구속력이 없고요. 어찌 보면 제주도의 의견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에 지정에 신중을 기했다. 그러니까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데 있어서 제주도의 의견을 신중히 받아들였고 검토했다라고 국방부가 이야기하면 제주도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입장에서 특히 이건 주민들의 어떤 사유재산권이라고 하는 주민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강중해군기지와 관련해서 특히 제주지역에 다른 데도 구일대도 다른 군사시설들이 있는 군부대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제주시 노형 인근에도 군부대가 있습니다만 그 일대가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보호구역 지정이라고 하는 건 개인의 사유재산권 그리고 제주도민들의 어떤 사적인 재산이나 권리를 명백하게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군사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때 제주도가 좀 더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특히 강정해군기지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될 때도 지금 문제가 뭐냐면 공식적인 명칭은 민군복합형이잖아요. 그런데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사실상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감안했을 때 제주도가 좀 더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강정 얘기는 참 할 때마다 제주도민들 입장에서는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하고 아픈 손가락이기도 한데 지금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안에서의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교훈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것들이 또다시 되풀이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뉴스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뉴스임에도 코로나19 문제라든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현안들 때문에 묻혀있다. 여기에 대한 관심도 많이 부탁드린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얘기였습니다. 짧은 시간에.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보람찬 시간이었습니다. 좀 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사전망대 김동연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